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종목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또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PC 인플레이션, 10년 국채 금리 어떻게 되었나요? 종목은 엠페즈 에너지 메타 플랫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PC,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요. 이 숫자가 사실은 오늘 밤에 3월달 숫자가 PC, 근원 PC 숫자가 나옵니다. 그 전에 지금 1분기라고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숫자가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왜 나왔지? 너무 높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의 숫자가 나왔냐면 3.7%의 숫자가 나오면서 예상치인 3.4%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대에 있던 게 혹 튀면서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아, 인플레이션 안 잡혔다. 미, 연준 금리 오히려 올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두려움을 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국채 금리의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튀었습니다. 그렇죠? 4.7%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3.7%의 인플레이션에 지금 GDP 성장률 1.6% 정도 더 하더라도 5.3%의 숫자가 나오니 아, 이거 금리가 지금 4.6%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숫자를 보시면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를 하실 테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저희는 지금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대 초중반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숫자가 지금 이렇습니다. 2월달까지 근원 PC 인플레이션 어쨌든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요. 보시면 2.784 그리고 PC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시면 2.451이었고 예상치는 얼마가 나오고 있냐. 2.6, 2.6입니다. 이건 너무 좀 낮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 숫자가 3.7이니까 이 숫자들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시대로 갈 건지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해보고 또 GDP 성장률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잘 예측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금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질 성장률도 중요하죠. 실질 성장률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1.6%가 나왔어요. 1.6%가 실질이라는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예측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명목 성장률에서 근원을 뺀, PC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가 실질 성장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지금 예측은 보면 2.5%라고 예측했는데 1.6%로 훅 떨어진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위기냐, GDP 성장률이 크게 안 좋아지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접했느냐,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계산하시면 이렇게 2.93에서 3.13 그리고 다시 2.97 해서 3%대 정도의 숫자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예측이 미리 좀 뉴욕 GDP 나우캐스트를 보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숫자를 보시면 아틀란타 패드는 2.7% 성장률이었으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낮게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뉴욕 나우캐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1분기는 떨어졌다가 2분기는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의 숫자가 2.2 그리고 2분기가 2.7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숫자상으로 1.6%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와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2분기로 갔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더 높게 나오는 숫자가 실질성장률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를 넣고 계산하면 올해 1.4분기가 1.6 그리고 2.4분기가 2.7 이렇게 왜냐하면 베이스가 로우 베이스니까 올라가는 것이 더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2.97로 떨어졌다가 다시 3.14로 올라가는 추세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쭉 보면 3%대의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3% 성장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들어가는 거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 1, 2, 3월 달의 숫자들은요.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예상치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4, 5, 6월 달은 계절적인 요소가 사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성장률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추세가 앞으로 4, 5, 6월 달 숫자가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수치는 뭐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절한 주가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장기 10년 국채금리가 어떻게 가는 게 맞느냐. 이게 중요하죠. 저희는 인플레이션과 10년 국채금리가 실질금리와 연결해서 봤을 때 저희는 지금 1.5에서 2%의 실질금리와 2에서 2.5%의 근원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3.5에서 4.5 시대 정도의 금리 시대다. 그렇다면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4.7에 있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뜨리려고 하는 압력이 세질 거고요. 또 많이 내려가서 3.5%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 올라가려고 하는 압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보고 있는 10년 국채금리가 적절하게 반영되는 게 뭐냐. 그리고 그 금리를 따라서 적절한 S&P 지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4.5%의 금리 시대가 맞다. 그럼 높은 쪽이죠. 이걸 가지고 계산했었을 때는 5,461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훅 튀어서 5%까지 간다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143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4.7이죠. 더 올라갈 것 같고 5%까지 간다.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S&P 500이 5,000 밑으로 한 번 쑥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21선으로 계산했을 때 4,970포인트 정도 될 거다. 이 정도 찍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5%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가서 3.5%로 떨어질 거다라고 집어넣으면 S&P 500은 6,17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요. 연말까지 낮으면 5,400이고요. S&P 500이. 높으면 5,70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종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 지금 현재 5,100 미만의 S&P 500 구간은 금리의 영향, 인플레이션의 영향,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감안하고 났었을 때 가치가 적절하다. 즉 투자를 할 만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5월 15일 날 4월 숫자가 인플레이션 숫자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 숫자가 예상보다 낮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 5월 15일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엠페즈 에너지와 메타 플랫폼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질 건지 여기에 중요한 기업들이 엠페즈 에너지 메타 플랫폼 엠페즈 에너지는 전력 쪽 그리고 메타 플랫폼은 AI 관련된 쪽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계속 체크하시면서 투자해보시다 보면 좋은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보수적 가이던스 제시에 급락을 했지만 여전히 펀더멘터리 강한 기업들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페이지 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6% 급락을 했던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2.64억 달러로 YOY-63% 그리고 비계 BPS는 0.35달러로 YOY-74% 이상 하락을 하면서 컨센서스도 각각 5.3% 16.4% 하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유럽 내 재고가 상승을 했고 미국 내 최대 태양광 시장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NEM 3.0 제도로 인해서 인버터 수요 둔화와 태양광 투자 회수 기간을 늘리게 하는 금리 상승 영향에 따라서 10% 입력 감축과 Q1Q 63%라는 KPEX 축소에도 하회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분기 가이던스에서 이번 1분기가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제시했었던 자체 가이던스 매출인 2.8억 달러는 상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조정 매출 총액률은 46.2%로 YOY 0.5%포인트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4.1%포인트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IRA 혜택 감소로 인한 영향이 컸습니다. 동산은 또한 수요 부진으로 보수적인 이번 다가오는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반기의 반등은 기대감이 상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먼저 2분기 가이던스를 살펴보시면 매출액은 2.9에서 3.3억 달러로 컨텐서스인 3.49억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비갭 매출 총액률은 44에서 47%로 컨텐서스인 46%를 마찬가지로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와 계절성 강세에 따라서 하반기는 더 높은 수준의 출애량 및 수요 반등을 전망하고 다가오는 2분기에 셀스로를 통한 매출액은 4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6.4%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 1분기 미국향 매출액은 1.5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34% 감소를 하면서 컨텐서스를 20%나 하회를 하는 모습인데 계절적 변수 및 수요 감소로 크게 감소를 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1.1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52%나 증가를 하면서 컨텐서스는 32%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 특히 유럽 내 매출이 채널 재고 개선과 신예품 출시로써 전분기 대비 70%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 내 셀스로 매출에서 마이크로 인버터는 전분기 대비 3% 증가하는 동안 배터리는 28%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NEM 3.0 제도를 통한 수요 둔화는 작년 최고치 대비 50%나 감소를 하게 만들었으나 최근 수요 반등 중으로 올해 3월 매출이 회복하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고무적인 부문은 NEM 3.0 시행 이후 15%에 그쳤던 배터리 설치율이 무려 90%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으로 실제로 동사의 마이크로 인버터와 배터리 조합에 따른 평균 수익률이 NEM 2.0 대비 1.5배 향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제품 IQ8과 3세대 배터리 조합의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마진 확대,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분기부터 미국 내 공장에서 약 50만 개의 마이크로 인버터 생산 및 배송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하고 올 하반기 전체 마이크로 인버터 출하량의 3분의 2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IRA의 수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시간 4월 23일 기준 연초 대비 14% 그리고 지난 1년간 49%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고사의 선행 PR은 30배로 5년 평균치인 47배 수준 대비 크게 저평가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잉해 현금 흐름이 이번 1분기 4,200만 달러로 전분기 대입 171% 증가를 했고 현금 창축 능력을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써 다가오는 2분기의 잉해 현금 흐름 수준 컨센서스는 8천만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비율, 당자비율, 부채비율, 보상비율 모두 고금리 상황 속 대응이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현재 컨센서스 할의 39.3%,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시 105.8%의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는 좋은 펀더멘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AI 투자는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는 메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이번 1분기 컨센서스를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364.6억 달러로 27% 그리고 비갭 EPS는 4.71 달러로 114% 증가를 하면서 각각 컨센서스를 0.9% 그리고 9.4% 상위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은 21년 이후 가장 빠른 확장 속도를 선보였고 EPS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매출 성장 지속과 더불어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이 16% 절감을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제시했었던 페이스북 기준 일간 그리고 월간 활성자 수를 제공했던 동사는 더 이상 이 부분은 제공하지 않고 패밀리 앱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왓츠앱 통합을 한 앱을 기준한 데일리 액티브 피플 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 1분기 일일 활성자 수가 32.4억 명으로 7.3%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1인 평균 수익도 11.2 달러로 YOY 18.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매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27% 증가를 했고 관련해서 중국 고객사인 테무와 시행 같은 기업들의 광고 지출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중국 지역만 하더라도 40% 증가를 하는 모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유출은 지속되는 중으로 영업 손실이 38.5억 달러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말 이후부터 450억 달러가 넘는 손실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AI 개발에는 여전히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이번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거시경기 환경으로 인해서 24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지 못했고 다가오는 2분기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16%나 시간에 더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번 2분기 가이던스 매출액은 365에서 390억 달러로 중간값 기준 18% 증가를 하는 모습이지만 컨텐서스 382억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단순 소셜미디어와 광고 외에도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기회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AI 관련 인프라와 리얼리틀 랩스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24년 비용을 960에서 990억 달러로 기존의 940에서 990억 달러 대비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고 KPX 또한 올해 350억에서 400억 달러로 기준치였던 300억에서 370억 달러 대비 상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1위 소셜네트워크 생태계의 타사의 AI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경우와 같이 글로벌 스마트폰 출현한 기준 1위를 차지하더라도 영업이익 기준 점유율이 10% 수준으로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애플과 같이 종속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존폐에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산은 자치의 AI 기술을 통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 1분기 사상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유저가 보는 컨텐츠의 50% 이상이 AI 추천 영상이 되었을 정도로 자체 생태계에서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동산 같은 경우는 현지시간 18일 라마3 시리즈 중 4개 변수 80억 개와 700억 개의 소형 버전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이미 했고 4개 변수의 4천억 개의 가장 큰 버전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산은 이날 최신 라마3로 구동되는 멀티모달 챗봇인 메타 AI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워챱, 메신저 등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AI 같은 경우에는 SNS 플랫폼 앱 검색창에 이용자가 쉽게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 있는 모습으로써 이용자들이 이 레스토랑 추천을 요청을 하고 휴가를 계획하거나 새 아파트를 장식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메타 AI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빔과 구글의 실세관 검색 결과를 통합하는 유일한 챗봇입니다. 이미지 생성 기능도 업그레이드하여서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GIF로 변환할 수 있고 입력 즉시 고해상도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 가능하기도 합니다. 최근 AI의 멀티모달 기능을 추가하여서 메타 스마트 안경을 착용을 하면 외국어 메뉴를 쉽게 읽을 수 있고 식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등 자사의 MR 헤드슨용 퀘스트의 오라이전 OS를 외부의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는 모습으로 이 혼합현실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모든 플랫폼에서 메타의 최신 거대 언어모델인 라마3를 가속화하기 위한 최적화를 25일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과 결합된 이 개방형 모델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개발자, 연구원, 기업들의 주도적인 혁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라마3는 로보틱스와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를 위한 엔비디아 제슨 올인에서 실행되며 제슨 AI 랩에서와 같은 대화형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3년 효율성의 한 해를 표명을 하면서 인력 감축 및 마진 확대에 힘쓰며 지난 1년간 112%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으나 현재 동사의 선행 PR은 20배 수준까지 하락을 하면서 5년 평균인 19배 수준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경쟁사 스냅이나 펜트라스트 같은 경우에 선행 PR은 50배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빅세븐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32배, 마이크로소프트 30배, 애플 24배, 테슬라 50배, 엔비디아의 27배, 구글 20배 수준으로서 빅세븐 중에서도 저평가 중에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컨센서 사로이 28.1%,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49.2%의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헷갈리는 장 또는 변동성이 심한 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분할 매수 전략을 펴가신다면 좋은 성과가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